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말을 좀 혼미하게 해가지고 안 먹어도 될 요까지 왕창 먹어버린 그런 아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나는 돈을 분명 안 줬는데 돈이 너무나 많은 우리 딸림이 이건 뭐 흥청망청 완전 난리가 났네요. 너 뭐냐? 혹시 엄마 몰래 업소 다니냐? 원제, 딸이 업소에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인데요. 먼저 방탈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보다 많은 여러 많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요.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평범한 50대 엄마고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얘가 이제 21살이고 대학생입니다. 바로 이 아이 때문에 글 쓰는 건데요. 아이고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작년에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이게 집이랑 거리가 멀다 보니까 처음으로 자기 혼자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당시 보증금 300만 원만 줬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혼자 자기 혼자 알바하면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봐도 그래요. 이 아이가 저 몰래 업소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심의 시작은 작년 8월부터인데요. 그때 저희 딸이 생일이라 말도 없이 정말 갑작스럽게 본가를 그러니까 대학 입학 후에 처음으로 저희 집에 왔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때 저는 몇 가지 충격적인 일들을 알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담배. 비록 저희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조금씩 마시긴 했지만 담배는 절대로 안 피웠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안 피우는 줄 알았는데 이때 보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가지고 왔더라고. 물어봤더니 대학에 들어가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두번째. 마사지를 받는다며 피부과를 다녀요. 아니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몇백만 원짜리 피부과를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용카드 같은 것도 없는데 세번째. 자기 친한 친구랑 일본 여행을 다니고 왔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저도 여기까지는 열심히 알바하고 모은 돈 다 써가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 이후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되는 것들이에요. 네번째. 작년 겨울방학에 코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상담받고 돈 모아서 서울에 가가지고 코 수술을 하고 왔네요. 수술하고 붕대 그 사진을 톡으로 보내줘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혹시 나 몰래 업소에서 일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 아니 의심이 들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지난 작년 2월달이 아니 아니 저번달이죠. 2월에 이 아이가 대툼 이제 계약 끝났으니까 보증금 빼가지고 이사 가려는 오피스텔 보증금에 다 넣어버릴 거야 이러는 겁니다. 아니 대학생이 무슨 오피스텔이냐 월세랑 관리비 최소 2배로 더 뛸 텐데 너 그거 감당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얘가 콧방귀를 퐁 끼면서 아무 상관이 없대요. 돈이 있다고 아니 대체 돈을 얼마나 모았길래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일부러 티 안나게 태연하게 물었더니 천만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얘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고 지금 교대 다니면서 학원 알바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학교 다니면서 고작 학원 알바로 그것도 지 쓸 거 펑펑 다 쓰면서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정도의 돈을 모아놓았다는 게 저는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업소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다들 어떻게든 생각을 하십니까?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이봐요 아줌마 지금 딸내미가 업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이걸 따질 때에요? 이거는 나중 문제라고 아니 스무살짜리 애를 꼴랑 돈 300 주고 내보냈다고? 니가 엄마 맞아요? 이런 걸 쓰는 거 안 부끄럽습니까? 2번 보증금만 주고 혼자 알바 하면서 사는 줄 알았다고? 이야 부모라는 사람이 딸한테 얼마나 무심했는지 다 보입니다. 기본 월세에 생활비에 관리비에 식비에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돈은 태산인데 거기다 학교도 다녀야 하는데 뭐라고? 지가 알아서 알바로 쓰겠거니 이랬다는 겁니까 지금? 그래 아이가 업소에 나간다고 칩시다. 근데 업소에 나가는 것 같다고 걱정을 하기 전에 왜 나가게 됐을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지요. 이게 부모 아닙니까? 애가 오피스텔로 옮기고 성인 수술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저게 저지랄하려고 업소로 나가나 싶죠. 진짜 업소에 나가는 게 맞다면 그 시작은 말이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돈뽕을 보고 돈뽕을 맞고 돈 맛을 알게 되니까 바뀐 거겠죠. 즉 이건 네 탓입니다. 네 탓. 3번 꼴랑 보증금 300 주고 그럼에도 애가 죽는 소리를 안 했다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야지요. 이게 뭔 개소리야. 아무리 아껴도 기본생활비 7,80원 들었을 텐데 그러면 등록금이야 대출을 받았다 칩시다. 근데 그 외 교통비, 식비, 교재비, 옷값 등등등 이런 건 뭐 꽁으로 나옵니까? 4번 이제 와가지고 업소를 다니든 뭐든 그게 님이랑 뭔 상관이에요. 방생했으면 죽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너는 이미 참견할 자격이 없다고요. 5번 저는 대학을 막 졸업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 여기에 글 남겨봐요. 보니까 쓴이의 딸 1년 정도 학교 다니면서 일을 했겠네요. 근데 학생이 끝짧은 기간 동안 일본 여행은 물론이고 코수술까지 하면서 돈 천만 원을 더 모았다. 네 그래요. 이거 합법적인 일로 번 돈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런데 님도 보증금 300이 전부다라고 했으니까 그 외 용돈이나 월세 지원 같은 건 전혀 없었을 것 같은데 제 말이 맞나요? 사실 수업 듣고 시험 공부하면서 그와 동시에 월세와 상활비를 버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무슨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증금 300으로는 월세도 꽤 비쌌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걸 그 혼자 감내해야 됐을 그 학생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월세랑 폰비랑 생활비랑 공과금 각종 돈돈돈돈돈돈돈돈돈 평범한 학생이 처음부터 아무렇지 않게 유흥의 길로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엔 평범한 서빙 알바 같은 걸 하다가 돈이 너무 쪼들리니까 단기로 그냥 하루 이틀만 해볼까 했다가 나간 거고 거기서 버는 돈으로 평소 고민만 하던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되니까 완전 꿀 이러면서 대놓고 출근하게 된 거겠죠. 거기 있으면요 외모관리 압박도 꽤 심하다 들었어요. 거기다가 돈 쓰는 게 우스우니까 성형수술에 들어가는 그 큰 돈도 그저 자기한테 필요한 자기관리 그런 거의 일종이라고 여겼겠지요. 참 불쌍합니다. 지금이라도 마음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6번 뭐 알바로 살아라 헐 이런 게 엄마라니 덜덜덜덜덜 7번 뭐라고 업소에 나가는 거 같다고 걱정을 하기 전에 왜 나가게 됐을까 이걸 먼저 보라고 아니 어쩜 다들 이렇게 악마처럼 이기적일 수가 있는 건가 그럼 성매매하는 남자들한테도 성매매하러 가는 걸 뭐라 하기 전에 왜 성매매를 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야지 라고 얘기해도 되는 건가 어? 나는 지금 이걸 남녀를 가르고 편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둘 다 그지 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유흥을 뛰는 것들이나 거기 쳐 놀러가는 것들이나 뭐가 달러 똑같아 내 댓글 나도 여자지만 솔직히 이게 맞다고 봐요. 물론 이유가 없는 무덤은 없다고 나름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무조건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죠. 2번 그렇지. 돈 없다고 몸 파는 걸 정당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추가 점심이 돼서야 모든 댓글들을 읽어봤는데요. 우선 저는 딸에게 보증금 300만 원만 준 건 아닙니다. 처음엔 얘가 제가 그랬죠. 그냥 기숙사 있으니까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강요를 하긴 했는데 얘가 고등학교 시절 이미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자취를 하겠다며 고집을 피워대길래 그래라. 그럼 그 대신 월세랑 생활비를 직접 벌면 내가 허락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식비는 평소 저희 가족들이 쓰는 배민 계정으로 다 해결한 것 같고요. 또 제가 달마다 한 번씩 올라가가지고 같이 마트 정도는 다녔기 때문에 생활비에서는 월세 공과금 정도만 나갔을 거예요. 또 용돈도 그래. 비록 월세에 보태라고 전부 다 갚아준 건 아니지만 다 해준 건 아니지만 달마다 35만원씩은 꼬박꼬박 안 빼고 줬습니다. 용돈, 식비, 생필분, 교재비, 등록금은 다 지원해줬어요. 댓글들 읽고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아니 담아 그럼 처음부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건 그렇다 이렇게 제대로 말을 했어야지. 누가 봐도 돈 300이 끝! 이런 식으로 글을 쓰니까 욕을 먹는 거잖아요. 2번 흠 보증금에 매달 35만원씩 플러스 등록금까지 지원을 했다. 이 정도면 업소가 아니어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뭐 좀 빡세긴 하겠지만 과외 열심히 뛰면 되긴 할 거야. 뭐 몇백만원짜리 피부과 마사지는 너무 쓰니 자기 기준이지. 완전 싸구려 시술받은 걸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4번 나도 대학생 때 과외로 월 200버로 쓰긴 했는데 여기에 용돈 50에 등록금은 4년 전액 장학이었고 저 정도는 그러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교대라면서 물론 별풍선 모으는 게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겠지만 5번 추가 보니까 생각보다 지원이 많기는 하네. 그런데 해외여행이랑 피부과랑 오피스텔 그리고 성형수술 이 정도 큰 돈이 나올 구멍은 없어 보여요. 그렇기에 매우 높은 확률로 화류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100%는 아니고 그쪽으로 높은 확률이 있다 이거지 내 말은 가위에 개빡세게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쪽이 훨씬 더 쉽고 빠르다. 이게 사실이다 이거지 뭐. 내 말은. 깔깔깔깔깔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식비는 배민과 엄마가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장을 본다니까 그걸로 해결하고 그 외에 등록금도 대주고 그렇다면 쓴이의 딸이 해결해야 되는 거는 개인 용돈. 물론 용돈도 주지만 그걸 월세로 보태라 해가 주는 거니까 그리고 말하는 걸 보면 월세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것 같아요. 한 5, 60%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쓴이 딸이 감당해야 될 게 월세 한 2, 30만 원의 개인 용돈 생활비죠. 그 정도 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학생들 혼자 자취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이선이는 처음부터 말을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욕을 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게 아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처음부터 내 딸은 지금 업소에 다니고 있다. 이렇게 약간 답을 정해놓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좀 아쉽네요. 아니 얘기를 해봐요.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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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